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바올도 예배석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바올은 그렇게 예배석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교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신자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석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게 두 개의 부분을 나뉘지 않습니까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원에서 잡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 사람을 입었는데 그 세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세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런즉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보면 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헬라온은 투 로이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해져야 되는지는 바로 신자들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싸우는 그 악한 대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호시탐탐 노리고 또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건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는 너희가 그렇게 강건하여 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명령형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게 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셔야 강건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전신갑주에서 너희가 그것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냐면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도바울은 씨름이라고 하는 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고대에 하고 있는 레슬링 같은 레슬링 시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레슬링은 굉장히 과격적인 그런 운동입니다 다른 어떠한 운동 종목보다도 레슬링은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힘든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 레슬링처럼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피하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포병에 있었습니다 155mm 자주포에 배치가 됐는데 그 자주포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이 자주포 부대는 거의 초토화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 그 비행기가 아군의 비행기인지 아니면 적군의 비행기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적군의 비행기가 오면 잘 위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잘 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느 비행기가 북한군이고 어느 비행기가 남한군인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적군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싸움을 하는 공동체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피하식별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보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때로는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대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동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아니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을 사도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굉장히 강한 상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들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페어플레이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계는 속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활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대상이 교활한 겁니다 교활해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악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직접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사단이 둔갑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보고 기도해 주고 그들의 악한 세력들의 속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만든 어떠한 무기 우리가 만든 어떠한 방어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갑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과 싸울 때 하나님도 갑주를 입고 싸우셨다는 것을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봇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거솥으로 삼으셔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구약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중요한 세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전신갑주를 1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14절 보시면 그런 즉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럼으로 서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하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몸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데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강건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무기가 유익하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두려워하고 마음에 겁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6.25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6.25에 보면 군인들 말고 일반인들도 총만 주고 또 총 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바로 전방에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가지고 백발을 쏴도 한 명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다 두려우니까 무기는 줬는데 그 사람을 조준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코 속에 들어가서 머리는 쳐박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우니까 고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백발, 천발을 쏴도 한 발도 안 맞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정말 있어야 한 발을 쏴도 정확하게 맞는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쏴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와 우리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리적인 자리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의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의미 내가 얻은 그 의로움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 힘든,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중요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바울은 이 18절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모든 기도와 광고를 하되 항상 일하는 것도 모듬입니다 모든 것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늘 모든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면 이 전투에서 나는 위험하지요 어렵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함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승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공동태적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삶에서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함도 필요합니다 강건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우리 이야기하는 이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